여러분 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한번 3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즘 3전 논리 많이 봤죠? 특히 보면 10만전자는 뭐 커녕 일단은 지금 100원전자인데 100원전자. 이제 100원전자라는 별명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왜 이런 또 별명이 생겼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뭐 또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올랐다면 100원 떨어지면 100원 떨어지고 오르면 또 100원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100원전자라는 그런 애칭 아닌 애칭을 붙여주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이 계속 팔더라도 하면은 연기금이 팔면 또 삼성전자가 약간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 빠질 때 그다마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형편이 힘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이제 삼성전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그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90층 때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은 얼마나 속 쓰리겠습니까? 손실액이 보통 뭐 10% 이상 나면은 계좌 보기도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는 상당히 지금 조롱거리를 받고 있어요. 놀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 아래 보면 천만 텔레그램 있어요. 텔레그램 많이 기억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구독 눌러주면 됩니다. 구독 눌러주면 되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가지 최신 소식이나 정보 있으면은 링크 걸어서 걸어 가지고 전달토록 할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삼성천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보시다시피 흐름 자체는 그래도 한 1년 전에는 그래도 아프진 않았어요. 1년 전에도 잘 올라가 갑자기 떨어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팍 떨어졌다가 갑자기 쭉 올라간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렇게 흐름 자체는 뭐 약간 지겨운 면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있었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 상당히 애간장 튀는 부분도 있었죠. 이 부분 상당히 지웠겠죠. 거의 한 달 가량 되는데 8월 9월. 이 부분 계속 빠졌어요. 8월 9월들은 계속 빠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막 난리였죠. 말 그대로 5만 전자냐 4만 전자냐 그런 소리까지 나왔을 때 정도니까 그러다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말돼 연말돼 가지고 갑자기 급격히 오른 겁니다. 이 짧은 한 달 정도에 이렇게 급격히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그 급격히 오른 거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완충 시키려면 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조정 받는 기간이 벌써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이제 3개월 채 접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백원전자라는 이름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또 이런 기간을 또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갑자기 슈툭툭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때 뭐 11월 달에 갑자기 오른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애널리스트인데 여성분인데 삼성전자 주가를 86,000원 잡았어요. 86,000원 목표 주가를 이때 생뚱맞게 깜똥을 냈어요. 86,000원 말 같은 소리를 하나. 다들 그랬겠죠. 한 6만원일 때 6만원도 안 했을 거야. 한 5만원 정도 됐겠다. 86,000원 하니까 한 35,000원 정도 더 올라가야 했는데 가능하냐. 그런데 갑자기 10일 때부터 확 올라가더니 뭐 9만6천원까지 찍었잖아요. 6만8천원까지. 86,000원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고 막 환호성 쳤지 않습니까. 이렇듯 갑자기 오르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누구 하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이 9만원대에 많이 물려 있겠죠. 막 더 오를 줄 알고 10만원 갈 줄 알고. 근데 그때 물리분들이 좀 괴롭지만은 이게 또 흐름 밑에 지지부자하다. 또 슈팅해 가지고 갑자기 또 11만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희망사항이나 희망회류를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삼성한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각 증권회사나 금투업계에서도 삼전에 대한 그 주가, 목표 주가를 다 높게 잡고 있잖아요. 보통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잡는 게 있어요. 어느 뭐 슈퍼 개미는 13만원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만큼 뭔가 그분들도 보는 눈이 있을 거라고요. 뭐 긍정적으로 좋게 보니까 삼성을 좀 뭐 매수도 하고 모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헛소리 하겠어요. 그런 소리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 욕도 엄청 먹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전은 아직까지는 희망적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100원 전자로 하더라도 그 소중한 100원, 200원을 차곡차곡 싸면서 이제 모아야겠다는 거죠. 지금 돈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기예요. 이때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뭐 8만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8만원대 박스권에서 놓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보통주는 한 7만 3천원에서 4천원 박스권에서 놓을 것 같고. 그 박스권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때 차곡차곡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만주랑 나중에 또 10만원 갔어야 만주군 천지차입니다. 못먹어도 여러분들 또 만주가 뭐 작은 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또 수량을 모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도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폭락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락한다면은 그때는 막 전재산 몰빵한다는 분 나올 겁니다. 분명. 왜냐면 우리 아마 코로나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때 3월달에 3월 19일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잠시 한번 글들 읽어볼게요. 사필귀정님. 내일 떨어지면 또 매수합니다. 파란불일 때. 그렇죠. 파란불 때 매수하면 좋아요. 광주풍암님. 아침 9시 빨간불 천지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어 매수였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슈퍼맨님. 6월 빨라도 5월까지는 가겠지요. 나래랑 엄마님. 연기금 주식도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 아무튼 열심히 줍줍. 박미홍님. 야호. 말씀만 듣고도 위안과 위로가 됩니다. 멘탈 부여잡고 고거싱 하렵니다. 주식하고 부터는 무조건 삼성 물건을 사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모두 삼성 잘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 잘되고 싶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권양임님. 저는 평당가 낮추려고 줍줍합니다. 고점에 들어와서요. 잘하셨습니다. 빨리 낮추십시오. cgs님. 배당일 지났으니 이제 3전 7만 한번 가지고 3전 후 6만 살짝 한번 가주면 합니다. 왕창 매수하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생마님. 연기금 이제 안 판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시 이제 물렸습니다. 정은서님. 연기금 너 땡큐. 긍정적인 분인가 봐요. 이우성님. 풍우나 연기금 오늘도 발기차게 3전을 내던지네요. 잘 팔더라고요. 아깽이 조아님. 8만 천원에서 기다리다 제 승범까지 안 와서 미치결됐지만 또 기회가 있을 듯. 싶어 연기금 덕분에. 이삼손님. 주말 나스닥 다우전스버거 오늘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코도 막혔고요. 4월 중순일지 말일지 4월 초까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4주 줍줍해서 뿌듯하네요. 이제 총 114주. 많이 모셨다. 이원태님. 팔면 빠지게 그냥 냅두고. 충분히 빠지면 그때 사는게 좋을텐데 유동성이 힘이 대단하네요. 종다리님. 배당은 우선주. 지진님. 오늘도 65주 줍줍. 많이 찾았다. 땅발님. 현실을 직시해야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삼전도 주식이고. 그리고 산미 김산미님. 85,000원대에서 평균 매수단가를 덕분에 83,000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1200주. 와 많이 모셨다. 오늘 배당락일이니.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죠. 5월에 배당금도 나오겠고. 다음 달까지 오르지 않아서 월급 타서 기회가 되겠죠. 김폭님님. 총수의 부재.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일하게 도와드려야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알로에아씨님. 주식 초배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독 받으세요. 그리고 김현주님. 분기배당 좋아요. 주주에게 안정감을 준다. 천만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현희님. 국민연김 폭이요. 주가 빠지면 매수하면 되죠. 그래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김현희님. 감사해요. 삼전주주님들. 유튜브만 봐도 충분해요. 화이팅. 김봉님님. 천주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건강하실 텐데. 이제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요즘 그거 보니까. 쓸데없는 그 저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 뭐냐. 광고성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요. 광고성 댓글들이 많아 가지고. 김희민님. 팔 거면 빨리 팔아라. 이 연기 겁놈들아. 이럴려고 연기했어. 이 얍삽한. 욕설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노래사랑님. 조금만 기다려. 지금 8만원 초반인데. 2주 후면 7만원대 간다. 쿠웨이트방님. 올해는 쉽니다. 올해 쉬는구나. 쉬어갑시다. 김수정님. 무료 100원. 맞습니다. 100원 폭등했죠. 슈퍼맨님. 6월 지나면 폭등각인가요? 글쎄요. 더 갚아야 할 것 같겠죠. 민키님. 연금이라 생각합니다. 조금씩 매수합니다. 해바라기님. 100원. 다들 100원만 올랐다고. 좀 그럴 거에요. 유머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짜증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진성님. 10만전자 가요. 10년 뒤에요. 그렇습니다. 구우애님. 연기금 등이 귀해져야겠다는 마달 이유 없죠. 83주 매수해서 1300주 채웠네요. 아이고. 이분 꾸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르신분. 이경원님. 우선주 50개 매수 총 1300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문희호님. 오늘 14주 줍줍했죠. 모아 모아 열심히. 드래곤님. 천만전자님. 멘탈 대단하네요. 존경합니다. 코아빠님. 외국인과 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댓글도 보니까 오늘 많이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이 그래도 기준이라 해서 많이 사셨고. 저 또한 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딱 파란물 들어오면 들어갑니다. 그냥. 있으면 들어가요.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있으면 저도 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빠질 때 사가지고 사고. 그래서 저도 오늘 사가지고. 한 600원 정도 올랐잖아요. 8만 1,100원에 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한 500원 올랐구나. 한 500원 올랐으면 어떡하지.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셔가지고. 조금씩 모으세요. 수량. 많이 모으지면. 처음부터 많이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부담 가지니까. 한 주 두 주씩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밌어요. 하면서. 어떤 분들은 종가에만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가에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떨어질 때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라갈 때 사는 분들도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스타일이. 다 가지각색이고. 장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스타일을 했잖아요. 좀 바깥 빠질 때 사는 스타일이라서. 파란불 들어오면 들어갑니다. 저는. 저 따라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우왕좌왕 이렇게.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면 그에요. 뭐. 100원전자. 200원전자. 뭐. 8만전자.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이 나잖아요. 긍정 생각하면.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멘탈. 부회잡고. 멘탈 잡고요. 이 흐름이 좀 길더라도. 우리가 좀 즐기자. 이 즐기는 시간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잘 버티셔 가지고. 수량 확보 많이 하시고. 조만간 또 이제 4월 5월 6월 되면. 2분이 되면은 또 좋은 소식 드릴 겁니다.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꿈틀꿈틀 하다가. 또 슈팅 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또. 그때 수량 많이 못 모았다고. 후회하는 분들 꼭 생깁니다. 왜냐. 전에도 그랬거든. 작년에도 똑같았거든. 작년에도 똑같았고. 그 작년에도 그랬어요. 항상 반복 되더라고요. 그런게. 후회는 반복 하더라고요. 그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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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